한성의 김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데뷔 여러분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데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데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매년 차이받고 있는 96년 에트나 돌이픽 데뷔 인터넷 당시 금메달 이승 당첨 선수를 금메달 이승을 키워주셨죠 그 아버지이고 현재 KBS 코미디언 박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린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을 낭시하면서 항상 경선하고 대단함으로 상대와 사랑을 베풀면 내 마음의 사랑이 싸게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냐 건강과 행복 여러분들은 건강과 행복을 축하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과 행복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상범 회장님을 주례로 모시고 제36회 합동교례식을 권행하겠습니다 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경 검사점 김석재 이 차장검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 부장님 오셨지요 네 차장검사입니다 민서경 검사점 당문 동기 검사점 한글디 검사님 가직 어디 Kop시 six 박진영 검사점 박기운 검사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공학수 입학할 수 있는 손흥기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학수 입학할 수 있는 박병용 소장님 네 박수 주세요. 인천식기관 사무소 김영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천공학수 기후보 소장님 어서오세요. 대한민국 구조부장 인천지구 성동원치 부장님께도 박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봉 회장님 어느 줄을 마치고 박수 주실까요? 박사람 인천지원합회 운영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자 박수 좀 보내주실까요? 보복지위원회 문안진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국법고보호통단 인천지구 보호위원회 문안진 위원장님 박수 박수 뉴우라이프재단위 사장님 겸 보호위원회 문안진 위원장님께 박수 박수 도공회장님 앞에 김종립고문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일단 인천지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고보호통단 구로미상님 클러스 아유네 오래간만에 주십니다. 박수 그리고 민필수 인천지구장님 함께 자리하셨는데 박수 신랑신부총 조기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앙지금 공단 인천지구 보호위원회 박수 당석절 회장님과 아성울위원회 김민철 회장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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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단 인천지구 석위원회 김숙희 사무장 조례선생님을 환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막힌 조산봉 조례선생님은 전산업운동심민단의 표혜자 발공항한 지역구에서 또 인천지역 발전구에서 항상 힘을 쓰시는 조산봉 조례선생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어머니 나오실까요? 나오세요. 인천지구 석방 월드 능수 부진서양 신랑 김인구군과 신부 김효순양 신랑 김성호군과 신부 조재순양 신랑 김병무군과 신부 강보라양 신부 강원일군과 신부 이충순양 신랑 진종군과 신부 가은희양 신랑 서동연군과 신부 최나나양 신랑 이경복군과 신부 김순옥양 신랑 최문서군과 신부 박은주양 이상 고령한 신랑 신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소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모든 분들의 예약을 굳게 맹세합니까? 신랑 신랑 신부는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소리를 다할 것을 이 순간에 굳게 맹세합니까? 신랑 김인구군과 신부 김소순양 신랑 진성호군과 신부 조재순양 신랑 김병무군과 신부 강보라양 신랑 강은일군과 신부 이충순양 신랑 진종군과 신부 강의양 신랑 신랑 서동연 군과 신부 최나나양 신랑 이경복군과 신부 김순옥양 신랑 최문서군과 신부 박은주양 신부orge 신부 박은주 수준 아뢰로서 소리를ish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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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신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소개된 본인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네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이 살아온 마음으로 함께한 것을 옮지지 맹세하였습니다. 이들 여덟 사이의 신랑 신부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경방된 자리를 쓰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발서회를 갔다 왔더니 제 침사람이 왜 이발서회를 갔다 왔냐 낮에 그러길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례를 쓰게 됐다고 했더니 제 침사람이 결혼식에 다녀오고 나서 어머니들이 하는 세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땅 팔아서 결혼시키는 신랑의 어머니의 뻣뻣은 자세 두 번째 신부보다 이쁘다고 결혼식장에서 나대는 신부친구 마지막으로 그 주례상 굉장한 지혜를 맞지 않은 것처럼 오랫동안 주례사를 하는 주례선생님 그런 얘기를 제 침사람한테 듣고 그럼 이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없는 범면술님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견후도 안해 오시는데 이분을 겪고 행복을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모음직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풍문구에는 진나 없다고 해서 교구문구 양쪽을 다니면서 제가 여덟 분의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능도 뭘 할까 그러다가 이분을 준비했습니다. 신원교행 다녀오셔서 이분을 쓰고 이 범면술님이 행복해지는 법 이걸 한번 읽어주시죠. 그렇지만 제가 주례로서 우리 자리에 서는 건데 제 생각도 한가위는 신의 시들에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흉공을 오래 지키려고 또 사랑을 오래 간직하려고 제가 올해 아쉬운 일을 안살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방법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덟 분은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하고 만든 사랑을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지 남이 사랑을 내 사랑하고 비교하려고 그러시면 가족에서 싸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만든 사랑을 서로가 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시면 아십시오. 한 번 줘보십시오. 기대하는 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합니다. 오늘 결혼하시는 우리 신랑 신부여 여덟 사이 오늘만큼 행복해지기를 기울드리고 또 희생이기를 희생하면서 추대해 대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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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서 신한 방금처럼 사라지는 것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의 왕이 왜 강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당연히 죄가 될 테니까 사랑은 가득한 거 المisma 언어 성냥 신한 방금 사랑하는 이음 꿈의 품의 이음 모두가 원하는 걸 내가 잃은 세상 사랑하는 이음 도저히 없을 거야 범죄예방정책복장 우경검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지민 프라타너스 결혼식을 진심을 축하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듣고 새로 출발 다짐하는 신당신부대원 모두의 한 달에 축복과 신앙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을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 주말 25일 범죄예방정책박장공사단 오균경 대동의 박수 주십시오. 오늘의 박수 박수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느냐면요.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주시면 스텐지카부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하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하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텐지카부이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산로 오세요! 다담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 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미용실은요. 세월올프의 성형약관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품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